안녕! 오늘은 그냥 동네에서 브런치를 먹을 거라서 편하게 입어봤는데요. 짜잔! 원피스를 입었어요. 진짜 편해 보이죠? 근데 이게 다 레이스 원단으로 돼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소매 이런 데도 진짜 예쁘죠? 오늘은 팔찌 이거. 오른쪽에 맨날 이 팔찌. 목걸이 안 하고 다시 귀걸이. 이렇게 드롭되는 걸로 해줬어요. 가방은 그냥 깔끔하게. 옷이 편한데 또 너무 편한 가방을 메는 것보다 약간 포멀한 백을 메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가방을 검정색으로 들었으니까 신발을 이거 하시니까요. 여기 왜 병뚜껑이? 예쁜데? 이렇게 입으면 이 리본은 원피스의 러블리한 무드랑 연결이 되고 또 검정색은 가방이랑 매치가 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녀올게요. 안녕! 잠깐 외출할 겁니다. 오프 숄더 티 노란색이랑 핑크색 귀엽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것도 탑인데 뒷끈이 막 있는 건데 이것도 되게 예쁜데 같이 입어줬어요. 속옷 대신에. 치마는 검정색인데 이렇게 스트링 장식이 들어간 거. 시원하게 투명색 크로스백. 신발은 이거를 신을까 봐요. 이렇게. 다 블랙인데 이 탑으로 포인트. 활이 딱 이렇게 돼서 귀엽네. 다녀올게요. 안녕! 오늘은 1일입니다. 지금 또 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쁜 원피스를 입었어요. 이 원피스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원피스고 어깨 부분에 이 날개. 이게 포인트예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또 있는데 뒤에는 스모크 밴딩으로 돼 있고 허리가 트여 있습니다. 등본 스퀘어네. 라인이 예뻐요. 그리고 원피스에다가 갈색, 가죽, 크로스백을 들었고요. 신발은 이거 신어야지. 이렇게. 저는 이 신발이 너무 좋아요. 심플하고 예뻐. 클립같이 생긴 이거랑 이렇게 언밸런스 귀걸이. 이렇게 입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제가 나가서 커피 마시고 왔는데 저녁으로 고기 먹으러 나가려고 좀 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 페이질리 셔츠에다가 그냥 검정 반바지 입었어요. 신발은 뭐 신지? 그냥 운동화를 신을까봐요. 이렇게 입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무엇을 입었냐면요. 오늘은 그냥 올블랙입니다. 이 검정색 끈 민소매. 좀 깊게 브이넥으로 된 제품이고 십자가 레이어린 목걸이. 오늘은 약간 치마가 포인트인데 이런 식으로 접힌 것처럼 이렇게 된 치마입니다. 빈 모습도 예쁩니다. 그래서 위아래 검은색 이렇게 입어서 그냥 가방도 검정색이 골드 포인트로 들어간 가방이고 옷이 약간 섹시한 느낌이기 때문에 신발도 요즘에 신어서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안녕. 지금 서울에 갈 건데요. 짠 이렇게 입었습니다. 서울 갈 때는 늘 이 가방을 가져가는 것 같아. 많이 들어가서 이게. 오늘은 이 검정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끼던 원피스.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리본을 메서 입어주는 거고 여기에 막 주름이 잡힌 원피스예요. 팔찌는 늘 하고 있는 것들. 귀걸이 그냥 깔끔한 거 해줬고 이 옷이 되게 러블리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양 갈래 해줬습니다. 신발을 뭘 신을지 본인 중. 이거 뮬 신을까? 이렇게? 이거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거를 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쁜데 사실 이게 발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직 길이 안 들어서 이렇게 흉이 져가지고 제일 무난하고 편한 뮬을 신겠습니다. 이렇게? 밖에 엄청 덥겠지? 다녀올게요. 안녕.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샛노란 블라우스에다가 캐주얼하게 청바지를 입어봤습니다. 하이웨이스트라 다리도 길어보이고 엄청 편해요. 신발을 이거 레오퍼드 뮬을 신었습니다. 사실 이 신발을 신으려고 옷을 입어봤어요. 가방은 요즘 유행하는 이런 우드백. 오늘 룩이 뭔가 시원해 보여서 귀걸이도 되게 시원한 느낌의 이렇게 큰 꽃 귀걸이 하셨어요. 동남아 여행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저는 이 무더위에 주말을 맞아서 계곡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되게 시원하고 편하고 간편하게 입어봤는데요. 쫑. 이렇게 블라우스 입구 이거 진짜 완전 얇거든요. 살짝 비치죠? 이게 엄청 얇고 가볍고 시원해요. 바지는 이게 이렇게 퍼지는 라인이니까 반바지가 이렇게 퍼지면은 좀 이상해가지고 제일 짧은 반바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는 양갈래로 땋고 꽃 핀으로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귀걸이나 목걸이는 따로 안 했고 팔찌만 해줬어요. 그리고 가방은 나무 가방. 오늘 발을 개곡물에 담글 거기 때문에 짜잔! 크록스를 신었습니다. 안녕. 안녕. 저는 오늘 방콕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 갈 채비를 다 마쳤는데요. 일단 안에는 패드 달린 윈소매를 입었고요. 속보다 더 편합니다. 와이어가 없어서. 진짜 편한 그냥 고무줄 바지. 버스나 비행기가 추울 수 있기 때문에 흰색 셔츠를 걸치고 진짜 그냥 편하게 입고 가방은 이 네트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는 이거. 신발은 운동화를 신을 거예요. 힐러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공항으로 갈 거예요.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요즘 벌써 가을 날씨 같아요. 8월 말인데 오늘은 가을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짠! 검정 티셔츠인데 이렇게 앞부분에 끈을 묶고 트임이 있는 티입니다. 치마는 이렇게 약간 언발란스하게 이렇게 들어간 긴 치마예요. 가방은 그냥 갈색 가죽 가방. 진짜 가을 냄새 나죠? 다녀올게요. 안녕! 네 여러분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추리닝이죠. 저는 명절 때는 늘 가장 편한 옷을 입는답니다. 위에가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크롭 기장입니다. 밴딩이 넓게 돼 있는 바지고 세트로 입어줬고요. 그리고 가방은 옷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아이볼이니까 이렇게 딱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신발은 휠라 어글리 슈즈를 신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느낌이에요. 햇빛 추석! 안녕! 오늘은 추석 다음날입니다. 꾸며봤어요. 좀 화려하게. 귀걸이도 엄청나게 큰 거를 하고 짠! 이렇게 입었거든요. 이거는 오프숄더 티셔츠인데 이 어깨랑 가슴 부분을 감싸주는 이런 옷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고 예뻐요. 위에는 이렇게 입고 밑에는 또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치마를 입었어요. 면 치마. 핑크 색깔을 입었고 이게 뒤에 포켓에 레터링이 돼 있는 독특한 치마예요. 옷은 이렇게 입었고 가방은 옷이랑 약간 깔맞춤 심플하고 작은 가방을 매줬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또 가을에 이런 뱀피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뱀피 부츠입니다. 이게 라인이 너무 예쁘게 빠져가지고 아무데나 다 잘 어울릴 그런 부츠예요. 머리도 끈으로 안 묶고 이런 쉽게 삥으로 묶어졌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입어줬습니다. 오늘은 또 서울에 가거든요. 오프숄더로 입었고 밑에 치마는 이렇게 좀 긴 검정 치마를 입었습니다. 좀 독특하게 묶어줄 수 있는 스커트고요. 가방은 루에브르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투명 체인이 있어서 어깨에다가 매도 됩니다. 등게 많아서 이렇게 하니까 어깨가 좀 아프네요. 옷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귀걸이도 그에 맞게 좀 화려한 이런 진주랑 큐빅이 있는 귀걸이를 해줬습니다. 신발은 뾰족 뮬을 신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룩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입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꾸미고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뭘 입었냐면요. 짱 이렇게 입었는데 일단 겉에는 페이크 레더 자켓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게 브라 탑인데 이너로 입기 너무 좋아서 이걸 입었고 셰크로 된 이런 트니스 치마를 입었어요. 색깔이 회색인데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안에 속바지도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귀걸이는 따로 안 입고 하트 목걸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팔찌랑 목걸이랑 세트예요. 그리고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짜잔! 헌터를 신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잘 신을 일 없는데 올해 들어서는 처음에 신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신어야지. 비 많이 오는 날. 그리고 가방은 검정색 가죽 가방.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치마랑 부츠랑 이렇게 신으니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녀올게요. 저는 지금 꼭두색역부터 오늘 강원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기 때문에 가디건을 입었는데요. 이런 가디건입니다. 이렇게 리본이랑 꽃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면서 저는 이런 가디건 너무 좋아해서 이걸 포인트로 입었어요. 안에는 그냥 탑을 입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밑에는 이거는 치마바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까맣게 입어봤고 가방은 그냥 작은 검정 미니백. 체인 목걸이를 해줬고 이거는 이렇게 옷에 꽃이 있잖아요. 이 꽃핀을 한번 해봤는데 또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룩에다가 신발은 부츠를 신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블랙.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오늘은 저녁 약속에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 귀여운 가디건입니다. 꽃이 이렇게 뚱뚱뚱 있는데 너무 귀엽죠? 그냥 편하게 톡 넓은 청바지 입었어요. 가방은 이 조그맣고 편한 동그란 가방입니다. 여기 앞주머니에는 카드랑 돈 넣고 여기에는 파우더랑 틴트 있습니다. 목걸이는 요즘에 맨날 하는 이 하트 목걸이. 머리는 따 봤어요. 운동화는 이거를 신을까 합니다. 귀여우면서도 엄청 편한 룩이 됐습니다. 오늘은 맨 얼굴. 그래서 일단 이 벙거지 모자를 썼고요. 귀여운 크롭 니트에다가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오늘 그냥 편하게 입는 룩이기 때문에 배꼽이 여기인데 치마 여기까지 와서 배가 안 드러나게 크롭 기장이랑 입어도 이렇게 입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검정색에다가 이렇게 살짝 칙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좀 화려한 걸로 들어줬습니다. 이런 스카프백. 요즘 맨날 하는 목걸이. 아무데나 해줘도 다 예뻐서 맨날 해도 돼요. 신발도 그냥 편하게 검정색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굉장히 편해 보이죠? 안녕.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또 나가서 놀으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일단 이거 검정 자켓을 입고 브라운 그냥 미니 스커트. 그리고 가방을 딱 그냥 포인트로 이렇게 매줬고 신발은 부츠를 신었습니다. 슉 슉 슉 슉 슉. 오늘 약간 선선한 것 같아서 오늘 날씨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친한 친구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식장 룩인데요. 좀 그래도 화사하게 이런 살구색 블라우스. 이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런 검정 긴 원피스를 입었어요. 뒷모습은 이렇게. 오늘 이거 처음 입는 거거든요? 여기가 좀 커요. 가방도 그냥 검정색 가방. 신발은 이거. 약간 블라우스만 화사하게 포인트 주고 나머지는 블랙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녀올게요. 여러분 저는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귀여운 카디건을 입었습니다. 색깔이 너무 귀엽죠? 뒤에는 이렇게. 데님이랑 너무 조화가 예쁜 것 같아요. 가방은 이 미니백. 그냥 딱 옷에만 포인트를 줄 수 있게. 반스. 운동화. 이게 제가 이 플랫폼으로 새 거 있거든요? 근데도 이 낡은 반스가 너무 예뻐서 버릴 수가 없어. 여기다가 이 안경까지 같이 써주면 더 귀여울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저는 저녁 먹고 오겠습니다. 안녕. 저는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검정 짧은 자켓을 입었어요. 안에는 또 이거 입었어. 맨날 이거 입어 요즘에. 단추를 풀면 이런 느낌. 검정 슬랙스. 그리고 검정 스니커즈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블랙으로 했습니다. 가방은 그냥 편하게 이런 벨트백을 이렇게 크로스로 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쇼크 자켓이 풀렉스랑 입어도 예쁘고 짧은 치마랑 입어도 예쁘고. 저는 다녀올게요. 안녕.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가서 놀 건데요. 빵 모자를 썼어요. 머리를 이렇게 여긴 내리고 여기는 귀를 넘겼기 때문에 이쪽만 긴 귀걸이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쪽은 귀를 안 했어요. 이렇게 해봤고. 그다음에 옷은 이렇게 입었는데. 일단 위에는 이런 뱀피 셔츠. 굉장히 박시하다 해야 되나? 거의 이런 핏이에요. 밑에는 검정 인조 가죽 치마인데. 이런 벨트랑 이런 버클 장식이 포인트. 사이하이 부츠를 이렇게 신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또 이거 들었어요. 이게 뭔가 간편한 것 같아. 딱 예쁘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약간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마음에 들어요. 자 다녀올게요. 안녕. 오늘도 결혼식이 있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약간 블랙은 이게 아이보리. 치마가 좀 그런가? 밝은가 너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사진을 뒤에서 찍으면 되지 뭐. 일단 위에는 이런 스퀘어넥 티셔츠를 입었고요. 이렇게 네크라인이 넓어가지고. 진주 목걸이. 밑에 이렇게 플리츠 들어간 스커트. 자 입었어요. 이렇게. 검정색. 체인백. 신발은 이런 뮬을 신었습니다. 어울릴까 싶었는데. 앞코가 뾰족해서. 룩이랑 잘 묻는 것 같아요. 살짝 추울 수 있어서. 자켓을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도 했어요. 진주. 그럼 전 다녀올게요. 안녕. 오늘은 브런치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트여있는 이 검정색 티에. 원래 끈을 이렇게 빼놓는 건데. 오늘은 이렇게 그냥 넣어가지고 한번 연출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주름 치마를 입고. 신발은 이 뱀피 부츠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그냥 갈색 가방. 옷이 전체적으로 약간 색상이 심심해서. 좀 큰 귀걸이를 해서 포인트를 줬어요. 이런 룩입니다. 딱 가을 가을스럽죠? 다녀올게요. 안녕. 오늘은 완전 가을 가을하게 입어봤어요. 많이 올라와서 푸근해 보여요. 사실 이건 목티가 아니라 이런 원피스예요. 굵은 골지인데 완전 쫀쫀하고 도톰해서 포근해. 겉에는 박시한 자켓을 입었는데. 너무 예쁘네. 또 가방은 갈색 가방. 부츠를 신었습니다. 이 룩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따뜻하게 쫑. 다녀올게요. 안녕. 저는 또 나가서 놀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꽃을 보러 갈 거라서 꾸무늬 원피스를 입었는데. 중간에 셔링이 잡혀가지고 조금 특이한 원피스예요. 퍼 자켓을 입었습니다. 부드러운 퍼고 안쪽에는 이런 퀼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따뜻합니다. 가방이랑 신발은 이렇게 둘 다 블랙으로. 가방은 딱 심플하게 들고. 또 이제 이런 앵클부츠의 계절이잖아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안녕. 다녀올게요. 안녕. 저는 오늘 서울을 납니다. 낮에는 많이 춥진 않은데 밤에는 좀 추워서 따뜻하게 입어봤어요. 서울은 더 춥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위에는 이런 퍼 자켓. 아직 많이 춥진 않으니까 이렇게 짧고 귀여운 거를 입고. 좀 낮에는 실내는 더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벗고 있으려고. 베이지색 니트. 부드럽고 좋아요. 데일리로. 그래서 이렇게 입고. 그다음에 그냥 밑에는 스킨이랑 부츠. 그리고 가방은. 이게 옷이 조금 다 색깔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튀는 거라고 해야 되나. 또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비비와이비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제가 서울가 때는 좀 짐이 많으니까. 얘도 꽤 많이 들어가. 그래서 되게 좋네요. 그냥 무난 무난 따뜻 따뜻하고. 이런 가방으로 포인트 준 룩으로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좀 심심해서. 귀걸이를 이렇게 좀 볼드한. 이 귀걸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금색이잖아요. 귀걸이가. 그리고 부츠에도 금색 장식.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의 동일감을 줘봤습니다. 그럼 전 다녀올게요. 안녕. 밑에 공사를 해서 시끄러워요. 그냥 소리 없이 할게요. 침묵의 공공실방처럼. 지금 조용하다.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요.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제. 이제 진짜 겨울이 되려고 하는데. 패딩을 입었어요. 오늘 첫 게시입니다. 제일 작은 90 사이즈로 해가지고. 자켓처럼 너무 이렇게 부하하지 않아서. 지금 입어도 괜찮네요. 니트. 치마. 이렇게 긴 양말하고. 부츠. 체크. 치마잖아요. 가방 끈도 체크. 오야니 미니백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룩이에요. 따뜻한 룩. 다녀올게요. 안녕. 지금은 저녁인데. 영화를 보러 나가려고 합니다. 밤에는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어봤어요. 패딩 조끼인데. 되게 박시하죠. 이렇게 옷까지 올려서. 입어도 되는데. 이거는 가방이 이렇게 세트예요. 카드 같은 거. 넣고. 그다음에 밑에는. 청바지 통 큰 거. 입었고. 팔이 그래도 좀 추울 수 있으니까. 니트를 입었습니다. 가볍게 나가는 거라서. 팀발로. 그냥. 반스. 주머니가 여기 있어. 이렇게. 안녕. 새로 집에서 염색을 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잠깐 영화 보러. 오늘 겨울왕국 2 보러 나가려고 하는데요. 안에 이렇게 핑크 색깔 풀오버 니트를 입고. 겉에는 요 민트 색깔. 패딩 조끼. 너무 편해요. 박시하고. 바지도 편하게 이런 베이지색 니트 바지 입었는데. 색의 색깔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신발은. 그냥 귀찮으니까 슬리퍼 편하게 입고 나갔다 와야겠어요. 다녀올게요. 안녕. 오늘 토요일이라서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안에 옷을 요거를 입었어요. 이런 연보라색 니트인데. 이렇게 지퍼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좀 열어서 입을 수도 있고. 바지는 기모 바지인데. 일자 핏이어서 예뻐요. 요거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런 베이지 색깔. 요거는 이렇게 허리 부분도 조일 수 있어가지고. 좀 더 뭔가 부해 보이지 않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털도 뽀송뽀송하고. 가방은 요. 스트레치 앤즈스 퍼가 달린. 미니 가방. 들어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신발은 아직 안 정했는데. 앵클 부츠 같은 거 신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거 신을까? 별론가? 요거 요거 괜찮네. 이렇게 입으니까 뭔가 가방도 이런 톤으로. 바꾸고 싶네. 결국 가방도 바꿨어요. 아이보리 톤으로. 베이지랑 아이보리 톤으로 맞췄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안녕. 데이트를 하러 갈 건데요. 이거는 핑크색인데. 이 퍼 자켓을 입었어요. 이렇게 약간 오픈된 요런 퍼 자켓. 세로로 줄이 들어가서. 좀 심심하지 않고 부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우 배고파. 밑에는 그냥 요 기모 바지랑 스트링 부츠. 가방은 그냥 무난하게 요런 검정색 가방을 입었습니다. 액세서리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한 줄 똑 떨어지는데. 큐빅이어가지고 퍼 자켓이랑 잘 어울려요. 위에는 아이보리랑 핑크. 그리고 밑에는 블랙. 요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안녕.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들뜬 마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입었냐면요. 요렇게 입었는데. 이 브이넥 니트인데. 요거를 안에 입었고요. 그리고 겉에는 뽀그리 자켓을 입었는데. 아까 뭔가 야구 점퍼 같은. 요런 깡똥한 느낌. 아 너무 귀여워. 밑에는 그냥. 여기 살찐 것 같지? 기모 바지에다가 워커 신었어요. 어 거의 너무 드러운데. 그리고 가방은. 겨울이랑 잘 어울리는. 스트레치 앤젤스 퍼 핸들백. 들어줘는데. 너무 귀여워요. 귀걸이를. 요거 하트 링 귀걸이. 포인트로 이렇게. 귀엽게. 해줬고. 뭔가 활동성 좋고. 귀여운. 룩으로 입어봤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색깔이 너무 귀여워. 연보라 색깔. 그럼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이랑 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가는데. 꾸민다고 꾸며봤는데. 원피스를. 요거 반팔 원피스. 팔찌도 반팔이라. 해봤어요. 겉에는 이런 롱 무스탕을 입고. 요렇게 입어주고. 가방은 요 비비초. 하얀색 가방을 들었습니다. 신발은 그냥 앵클부츠 신었어요. 액세서리를 좀 해봤는데. 이런 좀. 볼드한 진주 귀걸이랑. 요 얇은. 목걸이. 반지도 좀. 여러 개. 이렇게 껴봤습니다. 연차적인 룩은 이렇습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안녕.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지금 저녁이고. 놀러 나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홀리데이잖아요. 그래서 이 옷은. 레이스로 된. 상이에요. 다 레이스로 돼가지고. 이게 은근히 되게 예쁘더라고요. 밑에는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또 이런 초록색깔. 치마를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귀걸이는 또 이런 진주. 하트. 잘 어울리죠? 상이랑. 신발을 아직 뭘 신을지 못 정해가지고. 둘 중에.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부츠 이거 신었고. 아우터는. 서울 갈 때도 입었던 거. 오늘 가방도 그냥 이거 들어주려고요. 이런 룩이 되었습니다. 안녕. 오늘은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여행을 떠날 거고요. 이런 코트. 박시한 코트고요. 이런 카라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베이직하면서 예뻐요. 이렇게 입고. 오늘은 가방은 따로 없어요. 가방이 진 가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즘 자주 신는. 이 앵클 호츠 신었습니다. 액세서리는 그냥 깔끔하게. 이 귀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안녕. 저는 오늘 서울에 갑니다. 가디건을 입었는데. 안에는 목티. 밑에는 그냥. 맨날 입는. 검정색 기모. 스키니진. 아우터는. 갈색 퍼 자켓을 입고. 가방은 짐이 좀 있어가지고. 토리부치. 많이 들어가는 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신발은. 이것도 맨날 신는. 앵클부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오늘은. 요거 잠바를. 안에는 이렇게 플리스 소재로 돼가지고. 얘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요 잠바를 제가 커플템으로. 선물했거든요. 바지는 맨날 입는. 기모 스키니 입고. 검정 어글리 슈즈. 운동화 신었어요. 그리고 가방은 그냥. 검정색 이렇게 크로스백. 오늘 그냥 신나게 노르려고. 이렇게 맺고. 안에는 그냥 목티 입었습니다. 굉장히 편한 룩. 커플 잠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녕.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안에는 제가 지금. 요 가디건을. 단품으로 입었는데요. 이게. 가디건인데. 그냥 이렇게 니트처럼. 단품으로 입어도. 예뻐서. 이렇게 입었고. 브이넥이라서. 목걸이를. 해줬습니다. 코트를 입었는데. 엄청 부드럽고. 엄청 따뜻해요. 요런 코트에요. 가방은 오늘 따로 없고. 그냥 집 앞에 밥 먹으러 가는 거라. 신발은 뭘 신지? 슬리퍼 신어야겠다. 너무 귀찮아. 이렇게. 입고. 나갔다 올게요. 안녕. 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저는 방금. 촬영을 하나 마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이 되어 있죠. 이런 귀여운. 베스트를 입었습니다. 아가일 체크에다가. 저는 이런. 튀는 또 색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핑크색으로 입었고. 핑크색에 맞춰서. 또 이너 목뒤도. 핑크색으로 입었어요. 밑에는. 뭔가. 슬랙스를 같이. 입고 싶더라고요. 왠지 귀여울 것 같아서. 슬랙스 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베스트가 너무 귀여워서. 머리도 이렇게. 양갈래로. 따와보고. 귀걸이도 이렇게. 커다란. 하트링 귀걸이로 했어요. 아우터는. 코트를. 입을 거예요. 이 코트는 이렇게. 카라가. 코듀로이로 돼가지고. 또 귀여운 제품이거든요. 전체적인 라인이 뭔가. 둥글둥글. 좀 귀여운 옷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 첫 개시를 했습니다. 가방은.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이무이 가방을 들을 겁니다. 맨날 이거 들게 되네. 이게 제일 깔끔하고 이뻐가지고. 또 이런. 비즈 끈도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거를 자주 들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룩은. 이렇게 됩니다. 안에는. 이렇게. 귀여운 핑크색. 네. 그러면 저는. 다녀올게요. 안녕. 오늘은 저 친구 집들이가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따뜻하게 입어봤어요. 안에는 이런 브이넥. 니트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레이어링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겉에는. 따뜻한. 짧아서 또 귀여운. 로웨일의 무스탕을 입어줬습니다. 귀엽죠? 색깔이 예뻐. 바지는. 살짝 부츠컷. 이 바지를 입었고. 가방은. 간단하게.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저는 다녀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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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